엑스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는 했는데 86도에서 얘랑 얘랑 접은각이죠? 그쵸?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보면 엇각이죠? 이거 무슨 삼각형 나와? 이거 이등면 삼각형 이렇게 나와버리겠죠?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놓고 본다면 얘랑 얘랑 막꼭지각이지 그쵸? 그 다음 이각이랑 이각이랑 접은각이니까 여기각이고 대각이니까 서로 같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길이 같지 왜 여집이 접은 길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뭐가 나올까? 합동 나오겠지 그럼 얘를 엑스라고 치면 얘도 엑스지 이해 가야 안가요? 이해 가세요? 그럼 요 삼각형 자체가 뭐가 나올까? 이등면 삼각형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야 안가요? 이해 가요? 그렇게 놓고서 생각해보면 요 삼각형이 86도 꼭지각이 86도짜리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여기각이 몇도 나올까? 180에서 86도를 빼고 그죠? 2도 나누면 되니까 90에서 43을 빼는 거랑 똑같죠? 그럼 얼마야? 47도 나옵니까? 그럼 얘가 47도네? 그 다음에 엑스는 뭘로 따져주면 돼? 엑각 요렇게 엑각 따져주면 돼 맛있지? 됐어요? 네 고맙습니다